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안 들리면 이상하다. 오케이. 네, 쌤. 일찍... 뭐 잠깐 찍는 거 있어가지고 찍고 이제 집 들어왔습니다. 아, 어깨 아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깨 운동했거든요? 아... 저, 저, 지금 PT쌤이 물어보셔서 어깨 아픕니다. 이게 어제 레터럴을 천천히 했더니 잘 먹은 거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잠을 못 잤어. 아니, 일찍 일어나야 될... 아, 민혁이다. 민혁아... 아침에 뭐 찍어야 될 거 있어가지고 찍고 이제 들어왔어요. 나... 브이로그 같은 거 할까 봐 갑자기 뜬 거 없이 뜬 거 없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민혁아 너 운동 몇 개 갈 거냐? 더 잔다고? 야, 지금 몇 시지? 지금 12시인데... 지금 12시인데... 야, 남들은 지금 다 점심 먹을 시간이야. 뭘 더 자... 일어나... 야, 민혁아... 파스타 먹고 주지 않냐? 우리 집 앞에 맛있는 파스타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온다 그러면 내가 사줄 의향이 있지. 지금 오면 내가 사줄 의향이 있어. 근데 그 파스타 진짜 맛있어. 너 요새 약간 살 뺀다고 지금 약간... 음식을 가려먹고 있긴 한데... 괜찮아. 점심이니까. 네가 온다면 내가 사준다. 사줄 의향이 있어. 사줄igh serÜ님은 내가 사준다. 민영이가 나갔네 무슨 소리야 신바요 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신바 산책을 나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신바가 좀 똑똑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목줄을 메고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데 이제 갔다 와요 알아서 들어오고 화장실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발 자기 혼자 딱 닦고 털도 자기 혼자 딱 빗고 이제 딱 누워있어요 어 갔다 왔어 어 갔다 왔어 아 제가 어제 목병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후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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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쵸 어 신바가 밥 해놓는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나갔데 야 아빠 간다니까 딱 밥 해놓는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 진짜 나간 거야? 여기 진짜 나갔네 의리 없는 놈 신바 산책 나왔어요 여러분 신바 산책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로잉 머신 이거 할 때 밤에 하거든요 밤에 땀 내려고 하는 거니까 저거를 일단 기모바지 입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어 긴팔티 입고 그다음에 후두 입고 그다음에 패딩까지 입은 다음에 저거를 당기는 거예요 20분씩 20분 타고 5분 쉬고 20분 타고 그럼 한 40분 정도 타는데 그러면 땀 엄청나요 그러면 땀 엄청나요 좋아요 제 거는 이제 그 코드 꽂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워터로잉 머신 머신이어가지고 물소리가 되게 좋아요 한번 들려줄까요? 한번 들려줄게 자 컴온 자 자 보여주지 자 오케이 광고 아니에요 자 아 아 잘 진짜 열심히 타거든요 이거는 발 지압공 여러분 이거 소리 들으면 진짜 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들어봐 리슨 어우 샤워해야 되는데 뭘 소리 들려요? 뭘 소리 들려요? 편집원 스팅 랩 힝 정 dolphin 아 옛날에 로잉할 때는 로잉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막 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팔 먼저 갔다가 다리 따라가고 팔 먼저 갔다가 여기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펴고 가슴 펴고 당기고 팔 먼저 다리 이거를 밤에 옷 진짜 두둑하게 입고 5분 타고 20분 타고 5분 쉬고 20분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땀나 소리 좋다 소리 좋다 이게 그쵸? 소리 좋죠? 저것도 맞지 오늘 눈이 이렇게 되게 뿌옇지? 이렇게 품절 품절 아 민혁이가 파스타를 같이 안 먹어 주니까 누구랑 먹지 누구랑 먹지 굶어야겠다 간만에 집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니까 좋네 어 댓글 봐야지 크리스마스트리 아직도 안 치웠어 키탕크든 적어도 2월까지 간다 적어도 2월까지 간다 아 맞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지갑을 어느 날 주워가지고 지갑을 어느 날 주워가지고 연말쯤에 경찰서에 갖다 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지갑 주인분이 메시지가 오셨어요 고맙다고 캡처해놨어 그래서 아 되게 좋았어 비싼 지갑 아무튼 뭐 연말에 지갑도 줍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경찰서에 바로 갖다 드렸단 말이죠 근데 경찰서에서 이거를 주인을 찾아줬다거나 그런 난 문자라도 하나 줄 줄 알아서 내 번호까지 가져왔거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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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이 거의 내 나이 또래였는데 그냥 메모에다가 어디서 주었냐 그래서 이름이 뭐냐 번호가 뭐냐 어디서 주었냐 그냥 그거 물어보면 끝이었어 그래서 뭐 뭐 주인을 찾아 그치 뭐 뭐 그런 걸 나한테 알려준 의무는 없지 근데 그러더라구요 전혀 인포메이션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넷플릭스 추천 좀 해달라는데 저는 요새 저는 요새 셀링 선셋 봐요 셀링 선셋 엄청 재밌어 그 어 미국 LA에 네 인적 사항만 체크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 그날 그날 진짜 추웠는데 신바랑 산책하다가 아무튼 셀링 선셋이라고 LA에서 그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약간 그런 LA 라이프와 약간 그런 집 구경하게 되게 재밌고 그냥 뭐 아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가벼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LA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괜히 아 또 쇼... 쇼니찌 라는 친구가 드라마 잘 찍고 있냐고 네 잘 찍고 있습니다 아 또 점심 메뉴 추천 파스타 라지 아냐 아 아 저 로잉워신 소리가 바가지로 물 버리는 소리난데 어떤 분이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 제안? 이라고 하셨는데 목도리 어때요 추우니까 어떤 분이 언제 결혼할 계획이 있어요? 결혼이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아 아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 명을 뭐로 하고 싶냐고 어 그러게 뭐 어떤 친구가 심바아빠 브이로그 그래 나는 브이로그를 하고 싶어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나는 그냥 브이로그를 하고 싶고 그냥 뭐 음 그냥 일상 여노 가볍게 그냥 뭐 틀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아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고민 근데 며칠 전부터 그냥 약간 어떠죠 정신이의 정신없는 하루래 되게 누구나 생각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인데 되게 괜찮다 정신이의 정신없는 하루 정정아 정신이의 정신없는 하루 정정아 정신이의 정신없는 하루 알겠어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정신없는 브이로그 아니지 그럼 진짜 내가 없잖아 갑자기 유튜브 이름 무슨 공모하듯이 정신없는 하루속 한줄기 빛 네? 예? 유튜브 이름 정신있는삼 유튜브 이름 정신빠진 놈으로 하자 내가 그런게 아니라 어떤 분이 유튜브 이름 정신빠진 놈으로 하자라고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이 좀 찝찝하다 깻잎 논쟁? 아 나 이거 뭔줄 알아 브이로그 찍으면 내가 편집하냐구요? 모르지 나는 편집해본적이 없는데 근데? 포토샵이나 있지 뭐 나는 그럴까? 라디오 DJ도 있구나 아 트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거냐구요? 아 2월까지 아니야 3월까지 어? 아 어떤 분이 와 강압적이야 노래좀 불러 강압적이야 강압적이야 알죠 ESTP한테 강압적으로 굴면은 큰일나요 ESTP한테는 구속하고 강요하잖아? 절대 안해 강압적이야 심버? 확인되어 게임 논쟁이가 그래요 그거잖아 아.. 그.. 음.. 아 그.. 그거.. 나.. 아.. 예를 들어 내가 있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사친 나의 남사친이 있는데 그 나인가? 어쨌든 그 깻잎을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깻잎을 남의 여자친구한테 이거 띄워준다 안준다 이제 그거잖아요. 맞나? 아.. 난 그렇게 봤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패스.. 아무튼 나는 깻잎 정도는 띄워줄 수 있다고 봐 하지만 죽을 것이다 깻잎 정도는 진짜 이렇게 띄워줄 수 있지 먹는건데 하지만 내 친구였으면 죽을 것이다 아니 죽일 것이다 내가.. 내가 띄워주는건 괜찮아 근데 남이 띄워주면 죽일 것이다 무슨 소리야? 바기바기 차돌바기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아요? 어디 나라 사람이야? 어디 나라 사람이야? 어떤 친구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왜 강조하냐고 그러니까 더 수상하대 수상할 것도 없다 브이로그명 브이로그명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정신전력교육 정신차려 정신정신 정신시간 미안 다 별로였던 것 같아 라틴 아메리카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당신을 사랑한다 I love you too 유산소 매일하면 건강할까? 그쵸? 건강했죠 아무래도 그쵸 그쵸 괜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하라고 하면 하기싫은 것처럼 가면 안되지 ESTP는 절대 그러면 안돼 알아서 한다고 유튜브명 멘탈리스트 괜찮다 괜찮다 멘탈리스트 나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이 나 멘탈이라고 불렀거든 몇 명이 멘탈리스트 괜찮네 근데 약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런 거여도 멘탈리스트 괜찮다 진짜 오 땡큐 자 어떤 분이 군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군대 군대 크크크 차돌방기 뿡뿡방기 뭐냐고 이거 차돌방기 뭐냐고 이거 보이스랑 오빠랑 다른 가수분이랑 셋이서 먹는데 보이스가 다른 남자 가수분 깻잎 접어주면? 자 보이스랑 나랑 다른 가수랑 셋이서 밥을 먹어 근데 보이스가 다른 남자 가수 깻잎을 잡아주면 잡아줄 수 있지 하지만 하지만 죽음을 멘치 못할 것이다 반대로 여자친구가 나의 친구 깻잎을 떼어준다면 자 민혁이라고 내 친구가 근데 상상 속에 제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가 민혁이 깻잎을 잡아줘 둘 다 둘 다 죽음을 멘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깻잎은 안 잡아줄 것 같아 그냥 정말 솔직히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있어 내 친구가 있고 여자친구랑 나랑 밥을 먹는다고 쳐 근데 깻잎이 있어 나는 깻잎 내 친구는 잡아줘도 내 친구의 여자친구의 깻잎은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아 깻잎을 떼어주는 순간 죽음을 멘치 못할 것이다 그치 결말은 다 죽음이지 다 죽음뿐이다 죽을 것이다 그치 결말은 다 죽음이지 와 와 씨앤블루가 신는 신발은 정용화 이정신 이건 좀 와 와우 와우 댓글 보고 있어요 지금 깻잎 논쟁 과몰입중이래 스며든다 진짜 브이로그 인스타 TV로 올려요? 왜 만약에 브이로그하면 유튜브 가서 보면 되잖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이름 멘탈 튼튼 고 첫 영상은 멘탈 관리하는 브이로그 누가 멘탈 관리를 해줄 수 아무튼 캣닙을 먹을 때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드세요 다소 극단적인 편 브이로그 이름 운명신 어떠냐고 좀 그냥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멘탈리스트 아까 추천해주신 분 있죠 고마워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 멘탈리스트 좋다면서 의미없다고 왜 뭐라해요 슬픔이라고 쓰셔가지고 아니야 좋아 제일 좋아 고민상담 컨텐츠요? 뭐 제가 그 선생님도 아닌데 여러분 이제 끝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어떠냐고? 틱톡은 싫어 아니야 이런 싫지 않고 음 아직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각자 깻잎은 떼어먹자 각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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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